안녕하세요. 리고입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두 분 김정현님과 신혜선님의 사주적인 조화에 대하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은 자신과 같은 기운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함께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김정현님은 사주에서 큰 바위입니다. 매우 성격이 강직하고 자신의 의지가 강한 존재입니다. 신혜선님은 사주에서 비입니다. 감성이 섬세하고 마음이 매우 여린 존재입니다. 김정현님은 사주에서 인기를 의미하는 글자가 두 개나 있습니다. 연기도 잘하시지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사주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신혜선님은 사주가 매우 신기하게도 새로운 시작을 잘하는 기운이 사주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주 구조에서 아래쪽에 세 개의 글자가 모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신혜선님은 살아가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 새로운 시작을 매우 잘하실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스톱을 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어려운 일인데 신혜선님은 잘하시는 기운이 있습니다. 두 분은 사주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자신의 기운이 사진처럼 강한 경우는 에너지의 흐름이 막힌 경우가 많은데 두 분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운이 강한 경우는 무엇이든 일단 해보고 경험해서 배우는 분들입니다. 미리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일단 시작하고 일을 추진해 가면서 중간에 수정해 가면서 계획을 변동시키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해보는 분입니다. 추진력이 강력하고 자긍심이 강한 분들인 것입니다. 김정현님은 강력한 자아가 예술성으로 흘러가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자에 해당되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들어오는 운을 잘 보시고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운에 좋은 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자녀에 해당되는 기운이 있습니다. 신혜선님은 남자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년마다 들어오는 운을 잘 보시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운에 예쁜 아기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자신을 가리키는 글자가 서로 감성이 풍부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력한 자아를 가지신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에 해당되하여 서로 보완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두 분의 사주적인 조화 점수는 89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삶을 사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리그의 하주명리를 방문해 주시고요.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